방송인 이상민이 빛 청산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예고했습니다. 얼마 전에 엄청난 금액의 빚을 모두 청산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더니 이번엔 분홍빛 로맨스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상민에게 다가온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또한 이 인물에 대해 신동협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과 핑크빛 로맨스를 뽐내는 인물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민은 최근 방송에서 올가을에서 겨울 사이 비질다 청산하게 된다 새 인생이 시작된다면서 설레는 마음을 드러낸 동시에 17년간 한복 끝도 없었다라고 힘들었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이상민은 놀라로 1994년도 화려하게 데뷔를 했으며 1999년 당시만 해도 총장에 무려 현금 48억이 있었다고 밝히며 잘 나가는 연예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수뿐만 아니라 사업가 및 프로듀서로 승승장구하던 이상민은 본인의 대표곡 날개 잃은 천사처럼 내리막길을 걷게 된 이유는 식사도 하면서 격투기를 볼 수 있는 레스토랑 김미파이브에 127억 원을 투자했지만 격투선수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상민을 빚더미에 앉힌 주요인물 중 한 명이 화제인데 공동투자자였던 속칭 김사장이라 불리는 이 인물은 이상민이 믿고 따랐지만 투자금을 들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상민 빚 69억 8천만 원 중 혼자 20억 원을 횡령해 도망쳤으며 17년이 지난 지금도 이상민의 어머니는 방송에서 김사장에게 분통을 터뜨리며 독대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70억 대의 빚이 생긴 이상민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지난 2021년 빚 70억 원 대부분을 갚았다고 밝혔다가 지난 2022년에 빚이 늘어났다고 하자 일부에서는 코셉트를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상민은 약 70억의 빚과 이혼까지 동시에 겪으며 빚을 갚기 위해 6, 7년간 노름 사이트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바 있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상민은 매형이 불법 노름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매형이 이상민이 힘들어해 돈을 보내주곤 했는데 그게 검찰 단속에 걸려 법정까지 가게 됐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매형 천암지간에 2억 천만 원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실형을 내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형이 2심 재판 중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론 논란과 더불어 심지어 이상민은 빚쟁이 코스프레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상민은 어머니의 병원비, 코인 투자, 고가 신발에 대해 직접 해명했는데 먼저 한 방송에서 언급한 어머니의 한 달 병원비가 천만 원을 달한다는 것에 대해 어머니가 보험일을 오래 하셨고 보험에 많이 가입한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어머니가 가입한 서른 개의 보험은 대부분 실용성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의 설명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가 수당을 많이 받는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이 없었고 이마저도 80세가 넘겨 재갱신 과정에서 해약하면서 2천만 원을 받은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상민은 지금은 오른쪽 마비가 있어서 그걸 고치는 병원에 다니세요. 보험이 안 될 현재는 천만 원 미만의 병원비가 나와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옥 단위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탁재훈이 종목을 추천해주면서 8배가 오르면 집을 사라고 했어요. 방송에서 그렇게 말했을 뿐 실제로는 그 정도 사지 않았어요. 코인은 전혀 모르고 현금이 조금 생겨서 800만 원 정도 샀어요. 한 번 망해본 적이 있어 큰 돈을 투자할 여유도 돈도 없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천만 원을 달하는 고가 신발 등 400켤레의 신발에 대해 100켤레 정도는 팬들에게 선물 받은 것이에요. 그때부터 신발에 관심이 생겼고 방송의 원동력이 됐어요. 일부 내가 산 것도 있으나 일부 고가 신발은 브랜드에서 협찬을 해준 거예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의 출연료까지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상민의 출연료가 600에서 8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지며 주당 3천만 원의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재방료 20%, 삼방료 12% 등을 더하면 한 주에 4,360만 원의 수입을 거둬들이는데 한 달이면 1억 7,440만 원, 1년이면 20억 9,2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상민은 올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빚을 모두 청산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김준호는 올해 형 빚이 다 끝난다며 형 생활도 바뀌어야 된다. 자신감도 찾고 여자도 만나고라며 이상민의 생에 첫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그렇게 김준호는 김민경의 지인과 이상민이 만나는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긴장한 이상민은 소개팅 상대인 김유리가 등장하자 뚝딱 모드로 대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김유리는 1985년생으로 1973년생인 이상민과 끼동감 나이 차이였습니다. 현재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상민은 제가 여러 문제가 있어요. 한 번 갔다 왔어요 라며 이혼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김유리는 모르지 않아요. 부모님도 알고 계시고 잘 만나고 와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다 각자 사연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부모님 뵙고 집에 가면서 샤크라 노래를 쭉 듣고 왔는데 얼마 후에 민경언니가 상민 오빠 만나볼래 라고 했어요 라면서 이상민과 공통의 대화 주제를 꺼냈습니다. 이상민은 자신이 올해 연말 즈음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거라면서 저작권료 압류도 풀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한 이상민은 김유리에게 너무 아름다우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멋지시고 오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기대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내가 무슨 일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처음 해본 소개팅이기도 하지만 겁이 나요. 또 잘못될까 봐 그래요. 잘못되면 끝이에요.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 강박이 커요. 그래서 오늘도 실수만 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에 김유리는 얘기의 주제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각자의 이야기들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스스로를 억누르는 행동이 안타까워요. 충분히 멋지고 좋은 분인데 의식해서 상대를 배려하려는 행동이 느껴져요 라며 이상민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방송 이후 김유리씨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 이상민과 편안한 대화를 나눈 장면이 많이 언급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유리는 이미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 유명인물이었습니다. 2005년 미스코리아 대구진 출신으로 코스메틱 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방송된 연애 예능 프로그램 러브스위치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왔던 게 바로 이경규와 신동엽이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미 신동엽과 김유리가 아는 사이인데 왜 신동엽은 모르는 눈치였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방송 연출 때문에 모른 척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혹은 소개팅에 나오는데 신동엽이 도움을 준 것이라는 이야기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김유리 역시 이미 인플루언서인 만큼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이상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의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좋은 만남을 위해 방송 출연을 결심한 것인지는 제3자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좋은 소식이 연달아 전해진 만큼 이상민에게도 이제 진정한 사랑이 찾아오기라는 바람입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